한 잔의 커피, 그 이후 네스프레소 캡슐은 어디로 갈까요? 네스프레소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커피 캡슐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캡슐과 커피 가루는 일상을 함께하는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죠. 알루미늄은 펜으로, 자전거로, 예술 작품으로, 커피 가루는 화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죠. 네스프레소 코리아의 재활용에 참여하고,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요. 커피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 더 다양한 이야기를 피워낼 수 있도록. 네스프레소